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민택구는 벌써부터 대학 입시 준비가 고민입니다. 대입 제도가 개편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. 전형이 바뀐 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고 서울 지역이랑 정보력도 많이 차이가 나고. 이번 고1 학생들부터 사교육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학생부 비교과 항목이 상당수 축소됩니다. 손언문과 방과 후 활동은 제외되고 자율 동아리 학년당 하나, 수상내역도 한 학기에 하나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.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기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선 교과성적이, 학종에선 여기에 더해 세특사항이 평가되기 때문에 교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. 학교 게시판 등 공지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선 동아리 활동이나 경시대회 등 학생 스스로 찾아서 하는 활동이 많아 전체적인 학업 스케줄을 자기주도적으로 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정시 비중이 30% 이상으로 결정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유지된 만큼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. 그 30%에 수시 2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최선함 35% 이상은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단순히 학교 생활 또는 내신 성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능 시험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준비해가는 게... 전문가들은 또 대학별 전형 계획은 내년 4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진 적성과 진로를 찾는 활동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.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. 촬영기자1호